롱즈와 에버8의 1세트 경기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롱즈와 에버8의 1세트 경기입니다 타임 각이에요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성전멸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싫어서 그런데 조금 더 난리친 거에 불과했죠 잡고 그리고 사났어요 빠집니다 커즈 바르스가 살짝 멀긴 해도 그냥 걸어봤죠 네 괜찮은데요? 연계가 들어가면 잡아냈습니다 어 이거 순간이동 가구에 잡았거든요 자 뒤펜 크게 돌았어요 일단 여기서 한켓치가 물린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자 네네톤도 옵니다 한켓치가 물린 건 괜찮거든요 오! 한켓! 자 그리고 커즈 두고가기 키가 바뀌었어요 물론 버스트 레렉톤 괴물 레렉톤이 침탱 레렉톤이 좀 괴물이긴 하거든요 오! 죽여빠! 그리고 엘라에 좋았고요 에버 위너스가 완전 대승이죠 맞습니다 비디도 흠져 남았습니다 어느새 그래도 더블 버프 오리아나예요 후우! 슈반이 공 서로 커버 오고 자 뒷쪽으로 파고를 주면서 용은 먹었거든요 전멸 아직 없는데 헬퍼 전멸로 빠지고 뒤페사슬 암살 카직스에 암살 카직스에 암살 카직스에 암살 오리아나를 이거 진짜 큽니다 오 움직여서 그리고 역으로 칸 너 없지 너 전멸도 없잖아 너 전멸도 없잖아 너 전멸도 없잖아 죽어야죠 전멸 없고 레렉톤 잡아 내면서 뒤로 빠집니다 왜 흔들리고 이러면 턴퍼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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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도 어떻게 턴퍼뜩 턴퍼뜩 턴퍼뜩 앞으로 들어갈 때 앞으로 거리제기 자 대결권 쓰면서 레넉톤 잡아 냈습니다 여우가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나 어? 그 순간 버스트 잡았어요 턴퍼뜩 브레이갈 때 전면로 빠져나가고 위쪽에서 커즈가 리신 잡았어요 이거 침착하게 뇌를 흔들면 돼요 아 근데 이거 그리고 축하하게 너무 많이 Denmark 아... 이거 레넉톤과 카디스 오는 순간 한타 끝 그렇죠? 레넥토 카디스가 지금 완전... 싸움 엄청 잘하는 상태인데! 레넥토 카디스까지 강합니다. 화제 시키면서 그대로 GG!